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입시연구소 김광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공적성전형의 내신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전공적성전형은 다른 일반 논술전형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내신의 반영비율이 전공적성을 반영하는 비율보다 높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이 학생부를 60% 정도 반영을 하는 게 특징이고 나머지 성적이 적성으로 40%를 반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신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보통 지원을 꺼려할 수도 있는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갔을 때 내신 영향력이 조금 적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전공적성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 될 내신 성적 부분에 대해서는요. 논술전형과 비슷하게 반영 교과 그리고 학년별 반영 비율 그리고 출석이나 봉사 점수가 들어가는지 여부를 한번 잘 살펴보셔서 내 내신 성적이 어느 대학에서 조금 더 좋게 반영이 되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먼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나의 성적 대비 지원할 대학의 내신 등급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걸 내가 시험 문항으로 극복이 가능한 건지 안 가능한 건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논술과 다르게 전공적성 같은 경우는 문항별 배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문항이다. 그런데 그 50문항이 국어가 몇 점이고 수학이 몇 점이고 하는 배점에 따라서 그 등급 간 구간 점수 차이를 문항 한두 문제 차이로 극복이 가능하다면 내신 성적이 좀 낮다 할지라도 적성을 더 잘 시험을 잘 응시해서 잘 봐서 어떻게 보면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고요. 내신 과목별 성적 대비 유리한 전공적성 유형을 잘 선택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전공적성 대학을 선택하실 때 좀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의미로 대학별 전공적성 전형은 크게 내신 성적에서 교과를 거의 대부분 다 반영합니다. 출석이 반영되는 것은 평택대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 전공적성 대학이 12개의 대학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보시는 것이고요. 특히 재수생들 중에서 가천대, 삼육대, 성결대, 수원대, 평택대, 한성대, 홍의대 같은 경우는 3학년 1학기까지만 내신 성적이 반영되기 때문에 혹시 3학년 2학기 성적이 너무 안 좋다라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대학들로 지원을 하신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학년별 가중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1, 2, 3학년이 똑같이 반영이 되고요. 대부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자연계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을 반영하는 대학이 많습니다. 과목별로 뽑아서 쓰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계산하실 때 그냥 나 내신 성적이 5등급이야. 그러니 5등급이 갈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대학별로 이렇게 과목을 뽑아서 쓸 때는 당연히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런 학생들이 있죠. 고르게 나오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내신이 3등급인데 국어도 3등급, 영어도 3등급, 수학도 3등급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목을 뽑아서 쓸 때는 자기가 좀 불리할 수 있는 대학이 될 수도 있죠. 다만 평균 3등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는 1등급 나오고 하나는 5등급 나와서 평균 3등급을 맞추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뽑아서 쓰는 대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유리하게 내신 성적이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나타냈던 거고요. 전공 적성 중에서 그래도 가장 선도가 높은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4과목씩 뽑아서 성적을 산출한다는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학별로 내신 성적이 정확히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게 문항별 배점에 따라서 어떻게 극복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살펴드리면 크게 가천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점씩 적용이 되다가 6등급부터 마이너스 18점 이상 마이너스가 되게 됩니다. 고드대 세종도 보통 7등급부터 앞에 구간과 100점 차이가 나면서 극복하기 힘든 어떻게 보면 문항별 10점이긴 하지만 100점까지 극복하려면 5문항을 더 맞아야 되기 때문에 크게 극복하기 힘든 점수 구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서경대도 그렇고 성결대도 그렇고 보통 7등급부터 마이너스 점수가 상당히 앞에 전 구간보다 심하게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내가 내신이 5등급, 6등급 정도라고 할지라도 문항별 배점 보시면 삼육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은 국어 4점, 수학 3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4등급인 친구, 5등급인 친구가 여기를 지원하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적성도 똑같습니다. 1등급이 2등급인 친구들이라고 하면 굳이 여기를 적성으로 와야 되라고 하는 친구들이 쓸 이유는 없는 거죠. 왜? 교과나 종합을 썼을 때 지금 이렇게 적성으로 쓸 수 있는 대학보다 좀 더 높은 대학을 지원 가능하고 학교도 가능한 성적대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보통 4등급에서 5등급, 6등급, 7등급 정도 되는 라인으로 학생들이 대거 많이 지원하는데요. 내가 5등급이라고 할지라도 마이너스 9점 되거나 마이너스 18점 정도가 된다 할지라도 크게 내가 적성을 4문제에서 3문제 정도만 더 맞아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극복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너무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구간에 내 성적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은 문항에 따라서 극복 가능한 대학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보시면 을지대학과 같은 경우도 7등급부터 120점이 마이너스 되니까요. 120점을 예를 들어서 문항 7점, 6점, 5점으로 극복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를 꼭 확인하셔서 내가 극복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보통 적성전용은 7등급대에서 조금 평택대나 이런 데는 8등급까지도 마이너스가 많이 되기 때문에 7등급까지 지원했을 때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목별로 크게 대부분의 대학들은 국어와 수학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내가 국어와 수학이 점수가 좋은 친구들은 보통 국어수학을 반영하는 학교들을 많이 지원하고요. 당연히 국어와 수학이 되면 영어를 지원하는 대학으로 눈을 돌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입문계열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수학을 잘 못해라고 하는 친구들은 수학이 유일하게 반영 안 되는 입문계열입니다. 고대 세종이고요. 국어를 유일하게 반영 안 하는 대학도 고대 세종 자영계열입니다. 그리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는 입문계도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유리하게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만한 학교에 지원하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입시 결과를 갖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가천대학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과목을 교과목별로 4과목씩 뽑아서 사용하는 대학입니다. 4과목씩 뽑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보통 학생들이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는데요. 총 5학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국어를 한 학기에 하나씩 배웠다고 가정을 하면 총 5과목이 나오겠죠. 그중에 잘 본 거 4개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못 본 거 한 과목은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 성적이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부 등급 평균 컷이 보통 3점대에서 4점대 초반까지 나오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입시 결과입니다. 다만 이게 전과목 평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성적이 조금 낮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항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문항 개수가 보통 입문계 같은 경우는 34개, 자연계월도 보통 34개 정도 맞으면 등록자의 70% 컷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내가 내신 성적이 이것보다 좀 더 낮아.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개수보다 최소 두 문제에서 세 문제만 더 확보돼서 맞아줄 수만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내신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 고려대 세종 캠퍼스입니다. 전공적성 전형 중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은 유일하게 두 개 대학이 있는데요. 고려대 세종 캠퍼스와 그리고 홍익대 세종 캠퍼스입니다. 고려대 세종 캠퍼스 같은 경우 작년에 입시 결과인데요. 글로벌 경영학부에 지원한 학생 중에 내신 등급이 2.9등급입니다. 학업능력고사라고 하는 전공적성 시험 자체를 18개밖에 맞지 않았고요. 이 친구는 내신은 5.7등급인데 전공적성 시험 문제를 32개 더 맞다 보니 내신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친구는 떨어지고 이 친구는 합격했다고 공개 자료가 나와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컴퓨터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 같은 경우도 학생부가 5.1등급인데 32개 맞은 친구와 학생부가 3.3등급인데 19개. 적성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신 비율은 60%라 되게 많이 반영되는 것처럼 포장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공적성 시험 문제를 더 많이 맞아주면 그게 훨씬 더 극복 가능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공적성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학교별 기출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준비를 해보시고 연습을 해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 수능을 준비하면서 같이 병행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려대 세종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 제가 조금 이해도가 높을 것 같아서 캡쳐를 하나 해왔는데요. 학생부 평균 성적이 높을수록 학업능력고사라고 하는 전공적성 시험이 잘 볼수록 당연히 합격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둘 다 높은 친구들은 보통 68%, 거의 70% 정도 합격을 한다고 가정하는 건 이건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내신도 좋고 적성시험도 잘 보면 당연히 합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신 성적은 낮은데 학업능력고사라고 하는 전공적성시험이 더 많이 많은 친구들은 합격 확률이 24.8%인 것에 비해 내신 성적만 좋고 적성시험을 못 본 학생들은 8%밖에 합격을 못한다는 게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전공적성시험을 잘 보는 게 내신을 극복도 하면서 합격할 확률 또한 높일 수 있다는 것은 학교에서 발표되는 입시 자료를 보시면서도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지금 이 동영상을 찍는 시기가 보통 학생들이 지금 기말고사를 대비하고 있는 시기인 지금 6월 말입니다. 보통 7월 초에 기말고사를 보는데 전공적성을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전공시험만 잘 보면 된다고 가정을 해서 내신을 또 포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신을 그렇다고 포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내가 준비한 부분들을 잘 하셔서 내신을 그래도 유지 또는 조금이라도 높여준다면 조금 더 합격 확률이 높일 수 있는 거죠. 내신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전공을 잘 보면 잘 볼수록 합격 확률은 계속 높아지는 거니까요. 이 부류에 계속 속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잘 관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적성시험은 수능하고 비슷한 형태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 잘 하시면서 전공은 규칙적으로 좀 학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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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